그러니까 옛날부터 바지가 좀 짧았어요. 그래 그래 맞아요. 남자바지를 입지 않는 이상 발목이 다 보이는 거예요. 맞아 맞아요 보여요.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양말에 꽂힌 거예요. 아 양말에. 양말 덕후요? 양말, 네 양말 덕후인데. 아 양말 덕후. 이게 제 얼굴이나 옷보다 양말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주는 거예요. 굉장히 이제 희열을 느끼기 시작해서 그 양말이 저는 꼭 두 개씩. 두 개씩? 왜냐하면 하나는 신어야 되고 하나는 보관을 해야 되고. 저도 사실 양말 쪽에 조금 관심이 왔어요. 아 그러세요? 오. 저는 그 작은 사치 중에 하나가. 되게 비싼 거 신으세요. 아니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. 양말을. 피사 양말을 좋아합니다. 스미스 씨? 스미스 씨. 아. 피사 양말을. 네. 나름의 사치죠 나름의. 양말을 좀 보여드릴까요. 빨간색. 오. 결이 되게 예쁘다. 시장에서 어머님들이 많이 쓰네. 아니야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뭐야. 근데 이렇게 본책에 입다가 말룩덜룩하게 입으니까 되게 찬스 있잖아요. 괜찮죠? 이런 거 좋아해요. 이런 거 좋아해서요 한영 씨가. 양말만 확 트리는 거야. 이런 짓을 비춰. 이거 너무 더워 지금. 너무 더워요 안 더워. 양말 상망이 신 아니에요. 덧씨너. 덧씨너. 뭐야 덧씨너. 우리 승관 씨는 어떤 취미? 저는 일단은 배구를 엄청 좋아해서. 배구아. 룰을 다 알아야 배구를. 룰을 다 알아야죠. 백어택 서브. 아 그거 말고 배구 선수 세리머니 같은 거 할 줄 알아요? 네 일단은 친마다 외국인 선수가 있잖아요. 아 그쵸 그쵸. 그로저 선수라고. 아 그로저. 블록킹을 딱 성공하면 항상 하는. 컴포즈. 블록킹을 했다. 성공해서 블록킹 성공.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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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그 가슴와서 치고. 심어 심어. 심어는 그 서브 레이스가 굉장히 세세요. 심어 심어. 응. 됐어. 됐어. 고. 잘한다. 가슴 치시고만. 아까 그거를 하면 안 되네. 약간 비슷한 데는. 그래서. 하하하하.